어떻게 한지연 씨를 형사로 캐스팅을 하게 되셨는지 현대적이고 세련되고 이런 이미지들을 생각했어요 아시다시피 이민기 씨, 한지연 씨 둘 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매우 현대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매우 세련된 외모를 가지고 있다 이게 우리 드라마와 굉장히 많이 맞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캐스팅을 진행을 했고요 지내보면 아는데 매우 세련되고 현대적이고 뭐 도시적이고 뭐 이렇긴 한데 만나보면 매우 인간적이다 지연 씨는 생각보다 굉장히 운동신격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형사 액션을 왜 이제 처음 했지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몸이 많이 유연하고 빠르고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듣기로는 가라데는 안 했대요 가라데는 뭐 지연 씨가 설명을 할텐데 아닌가요? 네 그건 잘못된다 아 네, 나온 위키 올라가는 것을 제가 올린 것이 아니라 그렇군요 네 계속 지우는데 계속 올라가게 됐더라고요 운동은 하지만 가라데는 아닙니다 가라데는 제가 있습니다 가라데 선수 출신으로 또 올라와 있는데 가라데는 제가 있습니다 어릴 적 알겠습니다 저 놀래갖고 너도 가라데에 있니? 아니에요, 알았어요 아 네, 오해가 있었나봅니다 그 정도로 이제 운동신경이 뭐 좋다 보니까 이런 소문이 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응 하신 pod 발 footsteps